행복하자 얘 명성 높네 얘한테 현상금 걸자 이리 오면 에너지 달게 해야지 난 여기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너 카드 줘봐 용병 아하 에너지 2인에 없나? 와 얘는 뭐 피가 7이야 죽지 않겠다는 각오인가요 이거? 와 무슨 피가 7이야? 엄마? 짜증나네 잠깐만 우선 나 한 번씩 갔다가 왕 죽일라 그러나봐 쟤 큰일 났다 아이고 일이 커졌네 왕 막탄은 내가 뒤에서 쳐야지 나한테 쓴 거 아니지? 이거 완전 핵 마법사구나 그냥 와 피 어떻게 저렇게 계속 차지? 진짜 신기하네 깡패야 영웅성은 영웅인데 영웅성 몇개야 영웅성도 하나인 주제에 왜 이렇게 깝쳐 쇼킵이야 버그 있어가지고 칼 칼 빼는 소리 질렀는데 칼 칼 혼내어 얘가 지금 제일 문제야 얘 콰 콰 콰 명성 선두에게 명성을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명성 선두가 돈에 굴복했습니다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골드 5개이상 보유한경우명성1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명성 2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씨 왜 그냥 명성 1 더 줘 아이씨 내 돈 아이씨 니가 번 것도 아니잖아요 이 새끼 나 죽이려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이 새끼 나 죽이려고 따라오는거 봐 이거 아 나 이거 괜히 부패 한번 써가지고 해 뜰 때마다 에너지 다네 이거 뭐 만화가 있어도 쓸 수가 없고 이거 속임수로 갖다가 명예를 쓰는 걸 써야되나 아이씨 돈이 없어가지고 죽어 임마 죽어 임마 되죠 임마 나가서 피 채워야돼 피 채워야 해 피 채워야 해 왕킬 각이라고 마법으로 킬 되나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막 빠진데 다 다음 턴에 끝날텐데 이거 게임 내가 피가 너무 없다 근데 우선 명예는 제가 1등이거든요 세나가 나만 공격하러 안오면 되는데 세나 에너지 겁나 많아가지고 무슨 괴물같아가지고 어 왕 오 헐 안돼 왕이시여 왕이시여 버티십시오 제가 지금 죽이러 가겠습니다 아이 나이시 내가 죽게 생겼네 그대로 굴려 와일드 와일드 좀 와일드 아 죽었네요 아니다 아 일나 맞는데 아 이거 아침되면 나 죽는데 아 아 밤이지 이제 와아 저렇게 사는거 매력있어 왕 살아남아라 왕 버텨라 왕 계속 버텨되는거 봐봐 아 아 아 아 아 안돼 제발 살아남아 제발 나한테 오지마 제발 못 지겨야 돼 눈 보라 용병 톤 아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피 한 번 더 먹고 종료 지금 얘 건드리면 내가 죽어 아니야 왕 안죽아 원합니다 뭘 원해 갑자기 어 다 왕 때리러 갔어 어 안 돼 안 돼 왕 힘내 그렇지 지존 칼날 왕 건들거리는 거 봐 아이고 이거 왕이 이겼다 와 부패 마저 공격으로 사용하네 와 저 원래 꽝인데 아이고 아이고 안 돼 다 이겼는데 새나이 친구 찐따야 아 내일 아침 되면 내가 이기는 건데 아 내가 내일 아침에 왕 되는 건데 아 아 개 아깝네 진짜 개 짜증나네 아 아이 짜증나 아이씨 자 멀티플레이 한 번만 해봅시다 자 멀티플레이 이거 하실 분들 켜놓으신 분들만 초대드릴게요 자 도 도따 도따님 없어 침축 거세요 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밤 공기 2 1 2 2 형 저 되게 잘해요 조심하세요 자 지금 보내신 분들 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목록이 다 찼습니다 어디보자 친구가 말이야 어 찹쌀떡볶이님 한 3명 3명 없애자 아 이거 늦게 그거 한걸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접속 안했는지 나오게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군지 몰라 100일 넘는 사람 없나 뭐 다 준수한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한명 더 이분 누군지 몰라 친추만 하고 안와 사람들이 자 됐스 어 빌랑드님은 누구죠 이분은 누구임 아 빌랑드님 방금 초대 안 보냈는데도 그냥 오셨구나 똑똑하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분 아 마지막 한분 아 없나요 마지막 한명 저요 트래비 그냥 가죠 AI로 놓고 자 갑시다 준비하시죠 준비 준비하시죠 4 3 2 1 도방하지 마세요 솔직히 꿀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보다 내가 이기는게 더 재밌으니까 아 이걸로 하자 난 난 된 개 할래 개 아주아주 옛날 성질이 난 부정부패 국회의원 그들 중에 왕 사자가 살았어요 영웅의 투구 아 좀 가까운데로 좀 말 어떻게 해요 채팅 어떻게 쳐요 안녕하십니까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겁니다 솔직히 내꺼 보기 없기 봤나봐 보기 없기 이거 누가 놓은거야 야 빌랑드 봤지 그것은 오오 그것은 오오 그것은 오오 우리는 바나비를 목평물로 삼아야 합니다 에너지가 왜 마이너스 2야 아 저기에 퀘스트 아 저기에 퀘스트 있었나보다 부패 승리는 아마 부패 만땅 채운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기는 것 같은데 부패 만땅 채운 다음에 왕 잡으면은 왕보다 부패가 높으면은 왕의 주사위가 다 타버리니까 아 토끼 짱 귀엽다 아이고 하나밖에 못맞췄어요 하나밖에 못맞췄 아 주사위 안굴렸구나 카드 태웠구나 망했죠 돈도 잃고 다 잃었죠 소매치게 당했죠 어어 이건 나한테 써줘야돼 대장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전투력이 플러스 1 아 그냥 쓰는 거군요 아 가자 지면 전용병 얻는다 지면 전용병 얻는다 지면 전용병 얻는다 아아아아아아 개게임 개 사기 운빵 운빨 존망게임 어 저 추천핀이됐어요? wtf 최첨피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다음 파스들 고맙습니다. 아... 추천피디 감사합니다. 아이고! 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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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네 물전화! 살아있네 물전화! 아이고! 제방 대표 팟수 물전화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나야? 전가요? 나 친구 얻고 싶어. 변수증. 아이고! 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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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미지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건강하세요 보다미지님. 내 차례가 왜 안와 근데? 나 어딨어? 이거 뭐야? 이거 뭐 깔아놓은거야 여기다? 이거 뭐 깔아놓은거죠? 폭발 덫? 폭덫? 뭐야? 아 여기 정찰한거야? 점령한 정착지 한곳에 명성 마이너스. 점령한 정착지 한곳에 명성 마이너스. 점령한 정착지 한곳에 명성 마이너스. 아이템빨. 아 진짜 거지같은거 진짜. 짜잔! 점령한 정착지 한곳에 명성 마이너스. 마을 먹고. 이거 마을 누구꺼죠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